세계 최강 대한민국 양궁은 파리 올림픽에서도 그 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 단체전에서는 10대회 연속, 남자 단체전에서는 3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전에서도 남녀 선수들 모두 16강에 진출하며 순항 중입니다. 그런 대한민국 양궁의 성과를 보며 인도 국민들은 자국 양궁협회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 한국 양궁 대표팀을 이끌며 금메달을 땄던 한국인 지도자를 모셔오고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올림픽 직전에 경질시켜 남녀 대표팀 모두 단체전에서 첫 경기부터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인도 양궁협회 내부자를 통해 공개된 cctv 영상에 협회 관계자가 경질시킨 한국인 감독에 대해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게 찍혀 인도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인도 양궁협회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이번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양궁의 단체전이 처음 도입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대한민국 여자 양궁을 최고의 왕조라고 표현하며 중간에 난기류를 만났지만 숫자들은 지독하게 경이로웠다고 평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10연패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3명의 한국 궁사가 기쁜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을 때 그들은 까다로운 정확성을 요구하는 스포츠에서 초인적인 계보에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남수현과 임시현, 전은영의 이름을 김순영, 이성진, 박성현, 기보배, 장혜진, 안산 등 역대 대한민국 양궁 금메달리스트들의 이름과 함께 나열하며 놀라운 존재들이라고 칭했죠. 대단한 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역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며 세대회 연속 금메달 기록을 세운 남자 양궁 대표팀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대한민국의 남자 양궁 단체전 우승을 보도하며 이번 한국의 승리는 그들이 양궁에서 결국 이길 나라라는 입지를 강화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양궁에서 한국의 우월성은 매우 컸다. 한국 궁사들은 마지막 세트에서 하나를 제외한 모든 화살을 불사이에 맞췄다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한국 양궁에 대한 극찬을 이어갔는데요. USA Today는 한국 여자 양궁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조 중 하나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지지 않는다고 평했고, MBC 역시 한국은 40년 동안 이 종목에서 무패를 기록한 대단한 국가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유명 스포츠 전문 매체 ESPN도 여자 대표팀에 대해서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이 종목에서 완벽한 우위를 점하게 됐다고 평했고, 남자 대표팀에 대해서도 한국 남자 대표팀은 이 종목이 도입된 이후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 종목에서 한국은 우월적인 존재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의 방송국인 위혼도 한국은 양궁에 있어서 막을 수 없는 나라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인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닌데도 주요 선진국도 아닌 인도 언론의 반응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인도 양궁 대표팀에서 벌어진 총극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 대표팀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던 한국인 지도자를 모셔오고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쫓아서죠. 그러고 나서 성적이라도 괜찮았다면 모를까 남녀 모두 단체전 첫 경기에서 광탈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양궁 대표팀이 이번 올림픽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이어가는 걸 본 인도 국민들의 자국 양궁협회를 향한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굴러들어온 복을 자기들이 알아서 거둬찼으니까요. 실제로 인도 양궁협회가 2022년 한국에서 백운기 감독을 모셔와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백운기 감독은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우리 여자 양궁 대표팀을 이끌고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바 있는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베테랑 지도자입니다. 그렇기에 인도 국민들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운기 감독은 인도 대표팀 감독 부임 후 1년 뒤 치러진 한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도를 2대회 양궁 종합 순위 1위에 올려놓은 건데요.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아시안게임에서 양궁 종합 1위에 오른 건 45년 만에 처음이니 백운기 감독의 지도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도 대표팀의 종합 1위는 올림픽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컴파운드 부문에서의 성과 덕이 크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리커브 부문에서도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며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 대표팀과 맞붙어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석도 국제대회에서 하마터면 질 수 있던 상황도 적지 않았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꼈다. 앞으로 악착같이 준비해야 한다며 인도 대표팀의 수준이 만만하지 않았음을 전했는데요. 그렇기에 인도 국민들은 다음 해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사상 첫 양궁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인도양궁협회는 그러한 자국민들의 기대를 너무나 어이없는 형태로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안게임 종합 1위를 차지하게 해준 백운기 감독을 올림픽 개막 직전 난데 없이 내쫓은 건데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프랑스에 먼저 도착해 마르세유에서 훈련을 하던 백운기 감독은 대회 직전 파리로 이동해 경기장과 선수촌 출입에 필요한 출입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간 갑자기 인도 올림픽 의원회로부터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도 양궁 대표팀의 지도자들과 스태프들에게는 4장의 출입증이 발급되었는데 백운기 감독의 순서를 다섯 번째로 둬서 백운기 감독 목술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감독을 첫 번째로 두는 게 일반적이라 너무도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백운기 감독은 현지 시간 20일 오후로 예약된 인도 귀국행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 백운기 감독은 중요한 시기의 올림픽 코치 역할에서 제외됐다. 굴욕적이고 모욕적이다. 부실하고 경솔한 행정으로 인해 외국인 코치들이 제외됐다. 다음 달 30일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자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고 이후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인도 국민들은 자국 양궁협회와 올림픽위원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백운기 감독이 인도 양국은 12년 만에 남자부 3명과 여자부 3명이 동시에 출전하게 됐다. 메달을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인도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협회의 행태와는 별개로 선수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응원한 것으로 전해져 인도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 백운기 감독을 내치고 인도 양궁협회가 앉힌 인물의 정체가 밝혀지자 인도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빈드 야다브로로 양궁 지도자도 아닌 물리치료사에 불과했는데요. 그것도 작년 11월 아일랜드에서 열렸던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때 캐나다 10대 선수를 상대로 SNS에서 성추행성 발언을 해 무리를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백운기 감독 대신 출입증을 받은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야다브로가 인도 양궁협회 사무총장의 절친이란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감독 대신 데리고 왔으니 대표팀이 잘 돌아갈 리 만무했는데요. 사령탑을 잃은 인도 대표팀은 남녀 모두 단체전 첫 경기부터 참패를 당하며 탈락해야 했습니다. 특히 여자 대표팀 경기에서는 4점이라는 올림픽에서는 보기 힘든 점수를 쏘는 선수까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 남자 개인전에서 한점을 쏘는 선수가 나와 상대적으로 묻히긴 했지만 해당 선수는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에 속하는 차대에서 온 데 반해 인도 대표팀은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쪽이 훨씬 더 큰 망신이라 해야 하는데요. 일이 이렇게 되자 이런 졸전이 감독 경질 때문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인도양궁협회는 인도 대표팀 선발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디피카 쿠마리의 부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디피카는 세계적인 양궁 선수들에게 필요한 강한 정신력을 갖지 못했다며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도양궁협회의 변명은 말도 안 되는 게 디피카 쿠마리는 한국 선수들도 제치고 두 번이나 세계의 랭킹 1위를 차지한 적 있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수준인 베테랑 선수입니다. 자국 대표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개인전에서는 16강에 안착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선수에게 갑자기 정신력이 없니 어쩌냐 하는 걸 본 인도 국민들은 감독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몰아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국 최고의 스타 선수까지 총알바지로 쓰려는 자국 양궁협회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죠. 그런 가운데 인도양궁협회 내부자라는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인도양궁협회가 백운기 감독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 공개돼 인도 국민들의 분노의 기름을 퍼붓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 인도 양궁 대표팀이 프랑스로 출국하기 직전에 찍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영상이 찍힌 장소는 인도 양궁 대표팀의 훈련장인데 한 남자가 무언가 큰 물건을 말아서 옮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갑자기 남자 쪽으로 달려들며 몰아모라하며 말다툼을 했고 훈련장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를 향해 계속해서 뭔가 항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남자는 인도 양궁협회 관계자고 그가 옮긴 물건은 훈련장에 걸려있던 백운기 감독과 대표팀이 찍었던 단체 사진으로 이를 갑자기 걷어내자 대표팀 관계자들이 항의하는 장면을 찍은 거라고 합니다. 인도 양궁협회가 올림픽 전부터 백운기 감독을 내치고 사무총장의 친구인 야다브로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영상인데요. 이에 인도 국민들은 양궁협회가 이 나라 양궁을 앞장서서 망치고 있다며 양궁협회에 대해 국정감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림픽 전부터 모욕을 준 것에 대해 백운기 감독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는 목소리 또한 큰데요. 지금 협회를 바꾸지 못하면 다시는 백운기 감독 같은 뛰어난 지도자를 데려올 수 없다며 양궁협회를 뒤엎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도 전역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양궁계의 상황은 무능하고 부패한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행정 탓에 올림픽 남자 축구본선 진출에 실패한 우리에게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종목을 막론하고 부패한 협회 때문에 뛰어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